선조시록 74권 선조 29년 4월 19일 을명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사원부가 전해 아랜 우찬성 취항 문학 2심 정랑 이형욱 승문 권지 민여림 좌랑 송선 영재근 이성령 경기감사 유근의 파직을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할 필요는 없다. 선조시록 74권 선조 29년 4월 19일 을명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진잠현에 암꽁이 머리와 꼬리 그리고 두 날개가 모두 변화하여 쑥꽁의 형체를 이룬 것이 있었는데 관찰사 이정암이 개문하였다. 선조시록 74권 선조 29년 4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낮의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시록 74권 선조 29년 4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상이 대고를 나와 승례문 밖에 청한 중국 사신의 관서로 가서 접견 례를 행하였다. 상이 막차에 들자 조금 뒤에 정사가 이르렀다. 상이 나아가 맞이하여 당에 올라 배의 례를 행할 것을 청하니 정사가 말하기라. 저는 사복차름이니 배의 례를 행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라. 처음으로 대인을 만나는 것이니 배의 례를 패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정사가 말하기라. 결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말하기라. 대인의 명을 따르리다. 하고 드디어 두 번 으파는 이해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대인이 이 소국의 일로 인하여 오랫동안 적의 소굴에 머물다가 지금 외의 영을 나왔으니 또한 뜻밖의 일입니다. 여러 날 동안 험난한 길을 지나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으리라 생각하여 지극히 놀랍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는데 오늘 이처럼 배미연하게 되니 실로 천만다행입니다. 다만 안후를 살피는 역시는 의당. 곁을 떠나지 말고 수행해야 하는데 감히 곧바로 올라옴으로써 대인이 길을 잃게 하였는데 분부를 어기기가 중단하며 우선 면죄를 허락하였으나 수행을 무리하게 한 죄는 극심합니다. 그리고 연로의 각 고울도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모든 접대에 관한 일을 무상하게 하였는데 이는 모두 과인의 불민한 죄인이 황공할 뿐입니다. 별궁에서 접대하는 것이 정례에 있어 당연한 일인데 대인이 지나치게 스스로 겸사하며 입성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사가에 누추한 곳에서 계속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공경이 받다는 예의에서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또 몸속 관소에 나와 위문하고자 하는 것이 실로 중심이었는데 감히 귀체를 수고롭게 할 수 없어 지금에서야 비로소 와 배면하니 더욱 미안합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제가 애당초 경설이 외형에 들어갔다가 오늘과 같은 일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저의 죄입니다. 여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 죄를 지고 돌아오니 국왕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그름에도 지금 이처럼 왕님하여 돌봐주시니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하여다 상이 말하기를 부사 대인의 안부는 어떠하며 심유경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양천사는 잘 있으며 심유경은 난고야에 있는데 관백이 결박해놓고 일곱 건의 일로 문책합니다. 그러므로 노제는 유경을 가리킨다. 그 능숙한 말 솜씨를 발휘하여 하지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니 제 한몸이 죽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국명을 욕되게 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심하고 탈출하였으나 만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여다 상이 말하기를 흉적이 만약 변동하게 되면 소국은 매우 잔파되어 스스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조가 속히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켜 구제해 주기를 바랄 뿐인데 이것이 대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간들이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라 제가 돌아가 군문에 고하여 그로하여금 급급히 전주하여 군사를 징발해 정발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부사도 이로 인해 나오게 될 것이며 귀국도 이로 인해 쉬게 될 것입니다. 손 군문은 본래 싸움을 수장하여 이미 병마를 내어 관 외의에 주둔해 놓았다고 하니 귀국 역시 자부하여 급히 요청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여다 상이 말하기라 대인이 끝까지 지시해 주시니 감격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다리를 행하여 마친 다음 상이 다시 주 리에를 행할 것을 청하니 정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자 상이 이르기라. 대인이 소국의 일을 위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처음 뵙고 한 잔 쓰리 남아 올려 이 작은 성의를 펴고자 합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라 제가 조종의 명을 다르지 않고 멋대로 탈출해 왔으니 저는 죄인입니다. 결코 이 성대한 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대인을 존대하는 것은 곧 조종을 존경하는 일입니다. 소국이 천조의 주의 대인을 대접하는 이해를 어찌 조금이라도 감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굳이 간청하니 장사가 말하기라 받을만하면 어찌 받지 않겠습니까? 얘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이와 같이 굳이 거절하시니 섭섭한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성 밖의 누추한 곳에 거쳐 하시니 극히 미안합니다. 대인께서 전일에 머물던 별궁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라. 며칠 지나면 떠날 것이니 성중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귀국인 이승량이란 자가 외형에서 도주해 왔다고 하는데 무슨 제보가 있었습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유사에게 물어서 살피겠습니다. 대인께서 먼 길을 달렸을 것이므로 필시 노고가 많았을 것인데 주식도 취하지 못하고 이내 떠나가니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며칠 묵어서 떠나기 바랍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라. 의지로 나가야 제본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래 묵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행차가 곧바로 떠나므로 조용히 모실 수 없으니 정례에 서운할 뿐만 아니라 일로의 지대 또한 필시 미처 조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감히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라. 일행 인원이 많지 않아 쉽게 지날 수 있으니 여기에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증정하도록 명하면서 말하기라. 변변치 못한 물건이나 작은 성의를 표합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라.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이것이 아니면 예를 이룰 수 없고 성의도 표할 수 없으니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라. 국왕께서 수레에서 내려 한 번 오신 것도 이미 성회이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찌 반드시 이 예물을 받은 후에야 국왕의 성대한 뜻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이미 주일이에도 베풀지 못했는데 예물도 받지 않으면 대인을 존대하는 것이 도리어 허지로 돌아가고 호의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작별하려 합니다. 하였다. 상이 배례를 행하고 작별하기를 청하자 정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 드디어 서로 음만하고 헤어졌다. 정사가 먼저 처서로 돌아가니 상은 승지에게 명하여 무난하게 한 다음 연에 올라 환궁하였다. 연이 승례문을 지날 때 파바를 담당한 중국군들이 일제히 가전에서 호소하기를 여름 옷을 얻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유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미시에 환궁하였다. 선조시로 74권 선조 29년 4월 20일 병진 세번째 기사 이비가 아래기라. 북청판관 이성길은 본부에 노비 50여 명이 있으므로 법에 의해 채차하였는데 선길은 문무의 재주를 겸비하였고 또 재간이 많아 잔폐함을 소복시켜야 할 것에 합당합니다. 함흥의 새 판관이 마침 채차되었으니 이성길을 감사의 장계대로 함흥 판관에 지수하고 북청판관은 다른 사람으로 차출함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아랫대로 하락 전교하였다. 선조시로 74권 선조 29년 4월 20일 병진 네번째 기사 산부가 전해 아래인 우찬성 최항 문학 2심 정랑 이형욱 승문 권지 민 여림 좌랑 송선 영재군 이성령 경기감사 유권의 파직을 아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시로 74권 선조 29년 4월 20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잡판사인 호군 황신이 치게 하였다. 본월 14일 부천사의 차비 여권 박의검의 글을 보내기를 지난 9일 밀양의 파발리장 송호한과 진여덕이 들어와 양노야를 보자 노야가 묻기를 이 노야가 떠나간 후 반드시 지방이 경동하였을 것이다 하기에 답하기를 이 노야가 떠나갔을 당시에는 지방관 및 촌민들이 크게 놀라여 산에 올랐다가 3,4일 만에 겨우 돌아와 안정하였다. 소인이 처음 들으니 양노야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이 노야가 도주하였다고 한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사령들이 모두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다. 양노야가 다시 묻기를 그 말을 너희들이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 노야의 통관이 떠나갈 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모두 경동하여 또 노야가 함께 도주한 줄 알고 소인에게 묻기에 소인은 또한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4일이 지나서야 노야는 동하지 않고 즉시 품첩을 써서 들여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부천사가 대노하여 유첩을 써서 신의 처소에 보냈는데 그 유첩과 정천사의 차관 예응형, 탕현, 심유격의 표하관, 탕충 등의 품첩 및 역관 박의검의 통보하는 별록을 보내왔습니다. 유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조신의 분보에 의하면 일본은 관사를 완성하고 주집을 완비하였으므로 행정은 언제고 즉시 가서 천사를 맞아 바다를 건널 수 있다 하였는데 상천사가 유언비에 현혹되어 문득 망령된 행동을 하였다. 이에 본관은 상사가 탈춘하는 데 대해 반드시 소견이 있다고 여겨 세밀히 탐문하지도 않고 유언비어를 들어 와언으로 와언을 선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약 국왕이 갑자기 주문하여 쌓아놓은 공을 무너뜨린다면 관계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본부가 또 연로에 전하는 말을 들으니 남 통관이 일본이 봉사를 원하지 않으므로 부천사가 먼저 출발하자 상사가 뒤이어 도망갔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근이 현혹되어 백성들이 듣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였다. 지금 본부는 태연이 외형에 있으니 언제 먼저 탈출한 적이 있는가 이러보면 유언비어가 믿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남호종은 어떤 사람에게 감히 대전을 무너뜨리고자 와언을 날조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가 만약 맹략을 어기면 반드시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동번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백성들의 생명이 모두 호정한 사람의 입에 메였으니 몹시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 당법으로 다스려서 조언하는 후인들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 이 유첩이 도착할 때쯤 번가는 급히 나가서 진이 이 안의 사체를 살펴 일일이 확인한 후에 귀국의 왕에게 아랠 것이니 망령되게 함부로 상국에 주달하는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이어 본부가 효효한 일을 먼저 차인을 시켜 김수, 이항복 두 판세에게 급히 전해 알려서 신중히 처신하여 혹시라도 경혼람이 없게 하고자 이 유첩을 쓴다. 품첩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도둑 이 노야 대학에 올립니다. 제가 본관을 따라 정월 15일 배에 올라서 16일 바다를 건너고 17일 대마도에 이르렀는데 풍세가 좋지 않아 2월 1일에 이르렀어야 옥호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중에서 그들의 정황을 자세히 살핀 결과 모두들 기꺼이 환영하는 기색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마도와 부산이 서로 보루를 하고 있으되 여념이 안도하며 본관에 이르렀을 때 장류가 모두 존경하면서 이로부터 심석을 편히 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장과 정성은 6일 먼저 외경으로 가고 일행은 옥호에 머물렀는데 그곳 민간의 풍속은 생업을 즐기고 우리의 화인을 보고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부국 위영의 집에 차성하였던 누국 안이 유마도로부터 돌아왔고 장문에 차성하였던 이유가 돌아왔는데 왕복이 각 5700리이며 사람은 두어기에 불과하고 도로의 숙식 및 또한 조용하여 시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가왕과 유통사를 차성하여 비란도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관백이 근자해 각도의 전지를 측량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몇몇 섬의 동정이 이와가 되니 그들이 국내가 무시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7일에 정성과 행장이 사람을 차성하여 본관에게 글을 보내왔는데 가초 품위한 외에 다른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외경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관백이 세성을 창설하였는데 그 일에 8000여 명을 동원하여 몹시 웅장하게 꾸미려 하며 구경과의 거리는 70리이다 하였습니다. 생각한데 이는 일곱 국왕의 규모를 늘리고 중의 이목을 새로 하여 수복의 땅을 만들고 장관 계획을 세워서 관사에 머무는 천사가 그를 보고 누추하게 여지 않게 함인 듯합니다. 이것이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 정황을 탐지한 사실입니다. 일이 지체되어 세월만 보내게 되었으므로 저들의 의믹한 본심을 깨닫고 의론이 분분히 일어나고 있으니 저들의 은익된 본심을 깨닫고 의론이 분분히 일어나고 있으니 정상은 실로 참대나 미리 헤아려 첫 조처함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살펴보니 우리 국가는 외정의 불측함으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소습일을 통해 봉의를 처음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외인은 우리가 그들을 속일까 염려하여 바로 지난 겨울 노야가 외형에 들어가자 책봉이 처음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해상에 파도가 이뤄 환경을 완복하는 기간이 두어 달 걸리기는 일수라 이것이 너조진 까닭입니다. 외인을 제어하는 것이 마치 호랑이를 길들이는 것 같아 오직 귀를 늘어뜨리고 보복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하물며 오늘날의 일이 진실로 말을 탄 형세가 있는데 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싹을 뽑아 조장한 격이라 힘을 쓰기가 어렵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강한 쇠뇌의 끝이라 얇은 비단도 뜰지 못합니다. 현명한 천자의 위덕과 노야의 제의 망으로 동작을 충실을 하고 정성스럽게 하면 저 외인들이 자연 감화될 것입니다. 수미가 예의에 맞지 못하고 저 또한 모수만한 재주가 없으니 어찌 욕댐을 참고 이방에 들어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고자 하겠습니까 대마도로 말하면 부상과 연화가 서로 잇따았습니다. 대마도수는 의지이고 의지는 행장의 사위이니 모름지기 조선과 일단 우호를 맺은 뒤에야 문호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외정의 한 가지 절목입니다. 노야는 그 문체와 지모가 당세에 탁월하시니 동의의 정형이 노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역관 박의검이 통보해온 별록은 다음과 같다. 일정사가 나갈 때 처음부터 부사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부사는 전후 그 기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유상궁의 말을 탈취해 가면서도 고하지 않았고 평소 사랑하던 두 소동도 버리고 대동하지 않았는가 하면 잠을 깨어 울며 소리를 낼까 염려하여 잠자는 틈에 타살하려다가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1. 정사가 탈출을 한 후 부사는 조용히 문답하며 종식 웃으면서 조처하였는데 행동이 태어나여 조금 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 사유를 갖추어 병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외인은 부천사 접대하기를 매우 경건히 하였으며 근간의 동정을 보고 모두들 탐복하였습니다. 1. 칙서, 금인, 장, 복 등은 모두 그대로 두고 용절만 가지고 갔습니다. 1. 외선의 비보를 즉일로 발송하여 행장의 처소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1. 심류격의 소식을 근간에 듣지 못하였는데 호정에게 전해 들으니 외인들이 모두들 행장과 함께 나온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1. 정사의 일행으로 낙후된 자는 모두 410명이며 이 노야는 수십 명만 거느리고 갔다고 합니다. 1. 남호정이 말한 부사가 먼저 탈출하였다는 사실과 외조리 두 아문을 포위하였다는 말은 저들이 어느 곳에 이르러 어느 사람과 더불어 말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꿈속에서도 또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니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1. 외장, 사고, 위문이 천사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영문으로 돌아온 후에는 다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별로 화를 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외장은 천사가 모조에 있다고 들리면 도로 들어오기를 간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외인들이 유언을 들으니 혹은 이 천사가 해인사에 있다고 합니다. 1. 외조리 포위하였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정사는 무단히 곧바로 떠나갔으니 마음의 병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선조실로 74권 선조 29년 4월 20일 병진 6번째 기사 권희를 장령에 제수하다 선조실로 74권 선조 29년 4월 21일 정사 1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에 서리가 내렸는데 해가 나자 사라져서 곡식을 죽이지는 않았다. 관찰사 장은익이 계문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변을 기록한 것이다. 선조실로 74권 선조 29년 4월 21일 정사 2번째 기사 호주가 아래기라 지금 비변사가 개합하던 공사로 인해 3만 3천 병마의 반년 양류를 마련하니 군사 1인당 쌀이 3승이고 말 한필당 콩이 5승이고 1일의 지출을 통계하면 쌀이 660석이고 콩이 1,100석이며 1개월분을 통계하면 쌀이 1만 9천 8백 석이고 콩이 3만 3천 석이며 또 이 숫자를 가지고 6개월을 통계하면 쌀이 11만 8천 8백 석이고 콩이 19만 8천 석이로 쌀과 콩을 합쳐 계산하면 31만 6천 8백 석이 됩니다. 매인 매마다 3승의 쌀과 5승의 콩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장 간략하게 한 수량인데 기대총 이상의 10장은 결코 이 수량만 지급할 수 없고 그 중에 또 중첩으로 받는 자도 있어 그 숫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군문으로부터 현재 비축되어 있는 군량을 물어왔을 때 3천명 군사의 8개월분 군량으로 답하였는데 이는 실로 3만 3천 군사의 21일분의 양식입니다. 유정의 군사가 겨우 5천명이었는데도 양호의 재력을 다하였으니 충분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비록 8도의 재력을 다하여도 이 군사의 식량을 계속 공급할 계책이 없습니다. 지난해 전세 미두도 자비용을 제한 실수의 성납이 겨우 6만여석인데 설사 이 숫자를 경비 속에 넣지 않고 다 군량으로 쓴다 하더라도 3만 3천명 군사 50여일의 식량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 전결 장미 4만여석이 있으나 경외에서 사서 쓰는 온갖 물건을 모두 여기에 의지함으로 나머지가 많지 않고 이른바 군향청도 다른 비축이 없어 창조를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매달 포수와 살수에게 지급되는 급료가 극히 많지만 또한 폐지할 수 없으며 지금 불필요한 관리를 도퇴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으나 그 나머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회사에는 이미 쌀을 무역할 만한 포복도 없거니와 시중의 미국은 마치 근원이 없는 물과 같아서 지금 벌써 고갈된 상태이므로 지난 나라에 몹시 천하던 때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저도 모두 다 떨어진 상태이므로 공명고우신을 발급해도 복납에 응할 사람이 없으니 백방으로 생각해보아도 곡식을 만들어낼 길이 없습니다. 경성이 이와 같으니 외방은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관세에서부터 영남에 이르기까지 상하 수천리에 평소 대이처라고 호칭하는 몇몇 고울 외에는 모두 1개월을 지탱할 양식이 또 없습니다. 대병이 압록강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기보에 도착, 도달할 리 없을 것 같은데 더구나 남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중국의 양식을 산동으로부터 수십만 곡 운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자체로는 판출해낼 방법이 없는데 그 일이 극히 어려우니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제주의 마감옥 일백여동을 떼어내서 호남 등지의 곡식을 무역하게 하고 또 훈련, 안집, 두 도감의 둔전관 및 하인의 요식은 모두 본초로부터 분급하게 하며 농후 오십 요수를 각각 발매하여 곡식을 환매해 대군의 군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줌의 흙을 가지고 바다를 메꾸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은 다시 다른 계책이 없으니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경의 창곡이 많이 부족하지만 부득이 쌀 1만 석, 콩 1만 6천 5백 석을 별도로 조치하여 병마의 반달 양식으로 대비해야 하며 외방 창고의 제 고수에 대해서도 본조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혹시 헛된 과장이 없지 않을 것이나 우선 백의 수대로 승문원에 초록해 보내서 회자에 써 넣게 하소서 만일 일이 몹시 중대하니 다만 일이 매우 중대하니 특별히 대신에게 내려 상의하여 조치하게 하여 미진한 것이듯이 없게 하는 것도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로 74권 선조 29년 4월 21일에 정사 세번째 기사 호조가 아래기를 상께서 양호의 전세가 금년에는 좀 넉넉하니 사용할 수량을 헤아린 다음 그 나머지는 모두 강화에 적채하여 중국군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이런 중국군이 이르는 곳은 곳에 따라 배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리미년 새의 입이 가버년에 비해 좀 난 것 같기는 하나 각도 주창에 들이게 한 것과 각 조항의 감축된 수를 제외하면 납부될 미두는 겨우 6만여석이며 앞으로 수납하지 못할 양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일년 비용이 언제나 5만7천석을 밑돌지 않았으니 사용할 수량을 제외하고 강화에 유치하기란 그 사세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해도의 전세 및 경기해변 부근의 관전세를 강화에 많이 유치하면 위급할 때의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좋은 해오는 쌀이 도착하려 기다려서 그 슬을 헤아려 유치하여 불시의 수용으로 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74권 선조 29년 4월 21일 정사 네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기를 군사를 훈련시키는 이를 본조 및 훈련 도감이 전후 이문하여 외방에 부지런히 지시하였지만 시련은 보지 못하고 다만 백성을 괴롭힌다는 이름만 들립니다 이것이 어찌 이를 맡은 당사자가 모두 이를 주선하는 성의가 적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조치하고 시설할 즈음에는 혹은 묘리를 잃어서 그런 것이니 실로 가탄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관자의 내장법은 인리를 단결하여 군사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구제하며 돕게 하고 이어 사냥의 일을 익힘으로써 군정을 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저절로 정년되게 하게 되었지만 관군에 소속될 줄을 몰랐으니 이른바 일에는 숨기는 바가 있고 정사에는 붙이는 바가 있다는 것으로 진정 군사를 교도하는 긴요한 법입니다 선일의 무학 사목에 살고 있는 이 면에 따라 기대를 조직한 것이 이것을 모방한 것인데 각 고울에서 그 본의를 알지 못하고 평시에 조직한 군사와 같이 보아 물러나고 혼잡하여 그 단서를 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충청도 어사 이시바리 대리야 모양을 이루고 있으나 그 나머지 돈은 모두 어지러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조에 도착한 외방의 화명책을 열어보니 혹 전연 인리에 따라 조직한다는 본의와 위배되어 찬착되고 전도된 것이 많습니다 다시 이 뜻으로 각도에 신측하여 더욱 성령을 더해 시행하게 하소서 또 기효신서 소고편에 의하면 1사 1초 내에 조총은 1초뿐이고 살수는 많을 경우 4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연병 화명은 현재의 숫자에 따라 모두 포수를 만들었는데 화약과 조총을 어디서 얻어 사격을 익히겠습니까 화약을 많이 얻을 수 없으니 포수의 숫자를 감축하여 정밀히 훈련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활을 쓰고 칼을 쓰는 기회를 가르치는 것이 진실로 무방하겠습니다 근자에 들으니 강원도가 열읍에 화약을 분정하되 큰읍은 수백근, 작은읍은 백여근을 영문에 바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화약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저 산국의 잔약한 백성이 어떻게 준비하여 관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수령은 또 상사의 명령이라 핑계하고 백성들을 전결에 따라 분배하여 복납을 독촉하니 민원을 유발함이 어찌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의당 즉시 변통하여 각 고울의 물력이 가능한가를 살펴 편리에 따라 조초해야 합니다 차라리 관리력으로 제조할지언정 민간을 괴롭힐 수는 없으니 아울러 공문을 보내 알리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러 74권 선조 29년 4월 21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 가르기를 중국이 전부터 우리나라가 건주와 교통하며 왕래하는 것을 언금하였는데 이제 이 자문에 전일건주 오랑캐와 강화할 때의 관정은 구강의 친이 착연한 것인가 아닌가 어찌하여 먼저 자문을 보내 조회하지 않고 군문의 명색을 가칭하였는가를 조사하길 바란다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합니다 대답을 명백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승무원으로 하여금 전일 왕래하며 회유를 폈던 곡절과 호 유격이 지휘한 사실을 조사해가지고 회자를 마련하여 속히 발성 개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자문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조선과 건주는 각각 본강이 다르고 옛 제도에 서로 왕래에 교류하는 것을 하락하지 않았는데 근제 건주의 오랑캐가 사사로이 조선 지방에 가서 인삼을 캐었다 이에 조선 거민들은 보는 대로 쫓아내지만 건주 오랑캐들은 또한 기회를 노려 조선의 인축을 약탈하였다 비록 송환한다고 말하나 원망을 풀지 않고 사사로 가서 인삼을 캐는 것을 끝내 금하지 못하였다 지금 통년 호 유격이 회유를 편한다고 하는데 호 유격은 어느 아문의 명문을 받들어 어떻게 회유를 펴는지 알 수 없다 지금 조선이 건주 오랑캐와 사사로이 서로 왕래한 사실의 유무와 인삼을 채취하여 사람을 약탈한 데 대해서 금지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양국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여 원망을 막을 것인가와 흠단이 일어나면 어떻게 저들에게 해명할 것인가와 후에 사사로이 서로 왕래하며 혹은 상해할 경우 어떻게 금하여 회유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고찰하여 명백히 하고 아울러 금약의 일을 밝혀 속히 보고하여 시행에 참고하게 하라